이 차이가 너무 많아. 이렇게 해도 재미있긴 하겠네. 이 차이가 너무 많아. 네, 오케이입니다. 패디 유치원 가 있어요. 아, 유치원 가 있어? 네, 친구들이랑. 파장 아파트 하나. 저희야, 저희, 저희. 영상이 끝났다. 첫 차례 하나요? 저거 할 때는. 그때는 내가 그런 정신을 줬어. 이제 정신이 들어온 거야. 됐습니다. 그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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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방 나를 떠오란 마지막. 형들 자리가 없어. 앉을 틈이 없다. 오래만 불러. 기호야, 그런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새해자. 가시. 가시. 나 всем이 나를 봤을 것만이. 어휘만들. 아휴만들. 가시. 아휴만들. 또 해. 또 해. 또 해. 오케이입니다. 오케이요. 여기가 올라가면 더 menus thinner.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다. 명서기 답답이다. 네 잘 하려봐. 아 귀가 막혔해? 네 잘 misf holiness입니다. 지금 연애하는 것 같아. 기재비 형제 형 아니신다. 드디어 나타났네. 그 때는 내가 이걸로 정신을 덮어. 카메라 한 번 조심. 갑자기 얘가 사라집니다. 여기 사라집니다. 여기까지 해주면 돼? 한 번만 더 찔게요. 하나 둘 셋. 너 없어지는 거는 너 빠져. 이쪽으로 빠져주시면 됩니다. 네. 빨리 캡쳐봅시다. 빨리 캡쳐봅시다. 빨리 캡쳐봅시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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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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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오케이 아 좋아 네 오케이 wear it 손 내 손 citizens 여기 witness 오우 카메라 잘하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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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멀게 있을까 형 아이좋아 박수 수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육동주 씨가 쓴 거 맞아요? 저는? 지금 잠들한테 여기 찍어보셨어요 육동주 씨 아 감사합니다 여기 아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네번드라 다양한 곳에서 얻어지는 소재가 이 냉안을 건드리면 이 직관이라는 게 아 죄송합니다 안 돼 뭐 피부가 된 상태 이 다양한 곳에서 얻어지는 소재가 이 냉안을 건드리면 이 직관이라는 게 뿌리를 내려요 거기에 상상력이 영양분이 돼서 줄기를 올리고 가지를 뻗어나가 이 이야기나무가 소설 속 살인사건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소설 속 살인사건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비집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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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냥 갔다가 이때 대사를 치면 어때? 별이 아니듯이 별이 아니듯이 라는 지문이 있지 그걸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27년 전 수도권 인구 호소가에서 노숙자가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어요 27년 전에 수도권 인구 호소가에서 노숙자가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어요 작가님 책을 누군가 나한테 보냈어요 지인 중에는 아무도 보낸 사람이 없고 작가님이 보낸 것도 아니라고 하셨고요 그래서요?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이 소설을 보냈다는 거죠 컷 오케이 좋아 네 오케이입니다 아 지금 장난은요? 장난처럼 보여요? 네 오케이요 아 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